자, 이번 시간에는 215팩입니다. 등기인청의 접수에 관한 절차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접수받아서 각하죠. 각하 사유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각 사위를 좀 받으시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물 보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오게 되면 뭘 받아요? 접수를 무조건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 접수를 무조건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접수장의 기재와 그 접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의 신청정보가 제출될 때는 등기관은 반드시 일을 뭐한다. 이거 접수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접수식이는 거기 동그라미에서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거기 동그라미 4번인데 접수효과는 등기인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을 구할 수 있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접수식이는 뭐예요? 접수식이는 전자적으로 뭐할 때 저장할 때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법 공부할 때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하다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적법화 신청이라면 그 등기의 유효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적법화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하는 걸 보고 접수받는 걸 보고 죽어야 되니까 이 컴퓨터 있죠? 등기관이 뭐하는 걸? 클릭하는 거 보고 죽어야 돼. 클릭하는 거. 이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접수식이는 뭐예요? 접수식이는 저장할 때 그러니깐 물건면동 언제 생기냐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가 완료되는 게 언제라 그랬어요? 앞에서 배웠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별을 표시하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는데 앞으로 소급해서 뭐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물건면동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접수식이를 보는 실익은 두 가지예요. 자, 대리는 언제 죽어야 되느냐. 본인과 대리는 자, 이렇게 뭐예요?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건면동이 언제 생기느냐? 등기가 완료되면 자,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식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등기를 뭐라고 법에 이렇게 동시에 신청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동시에 신청하라고 정해놓은 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는 이 환매등기는 뭐하고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되고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요즘은 신탁 등기. 담보 신탁도 있으니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 있죠? 그거와 신탁 등기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신청하라. 동시에. 동시에 신청하라.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전 등기 플러스 환매등기는 자,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아래 부기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절대 뭐예요. 등기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만 해오면 상관없는데 환매등기만 해오게 되면 이전 등기 아래에 써야 되니까 환매등기를 쓸 데가 없다. 아니게. 그런데 이 신탁 등기는 뭐예요? 신탁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대위 등기 신청할 때 있죠? 대위 등기 신청할 때 자,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시에 신청한다는 그 기본 개정이 뭐예요? 기본 개념이 있다는 얘기지 예외로 있어요. 그런데 예외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이건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 각하 사유가 틀리다라고 참고로 보자죠. 자, 그런데 물론 시험에서 나올 때 이제 우리는 예외가 있지만 여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전 등기와 자, 환매등기.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뭐하라고? 동시에 인청하라. 마찬가지예요. 구분건물도 일부 구분건물의 보졌등기는 다른 나머지 구분건물의 보졌등기와 자, 동시에 인청하라 그러는데 그건 또 해당되는 것을 보자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216페이지 거기 법규정의 한 동시인청에서 환매바 이전 등기, 신탁가 이전 등기 나오죠? 어, 이전 등기 나와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이 D급권의 일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일부분에 관해 보졌등기 할 때는 나머지 건물의 표시와 동시에 한다. 자, 이렇게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이래도 한번 봐주자. 다른 곳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에 위 신청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 29조 자, 이 양의 각하 대상이지만 다만 니은 신탁 등기는 있죠? 29조 메토라니게 이거 오다니게 오다 자, 오다니게 요. 그 니은만 틀다니게 있죠? 오다니게 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심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심사를 해요. 심사하는데 무슨 심사가? 형식적 심사를 기본 원칙으로 해요. 형식적 심사다. 서류만 심사하겠다.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서류만 심사하겠다. 서류 심사예요. 한마디로 자, 이 법률관계 있죠? 실체적인 뭐예요? 관계까지 조사하진 않겠다. 아니고요. 그래서 서류만 맞으면 등기를 받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두자. 형식적 심사를 기본 제도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7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번에 등기인청 정보에 대한 심사의 기준식을 해서 자, 기준식을 써있죠? 어, 그러면 거기 니엔번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법 29조 규정에서 등기인청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에 심사 기준율은 바로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할 때다. 각할 때, 각할 때 접수받을 때 심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등기부에 기록할 때 심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심사를 해서 서류가 뭐가 되면 완비가 되면 서류가 다 완비가 같으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식별보를 표시하면 무슨 보를 식별보를 뭐예요?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되는 것이다 등기가 완료된다 등기가 완료돼요. 근데 서류가 뭐하다면 서류가 미비하다면 완비가 안 되죠? 서류가 만약에 미비하다 미비 미비하다면 등기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각하를 한다 각하 이 각하 사유가 뭐예요? 각하 사유가 메터부터 1호부터 메터까지 11호까지 자, 몇 조에 29조 있죠? 29조에 11개가 있다 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1호하고 2호 1호는 4권이 등기할 것이 관할권 위반이 관할 관할이 아닌 경우 2번은 4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몇 번은 3번은 뭐예요? 신청 관할이 없는 자고 4호가 뭐예요? 자, 그 신청이나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어디에 등기세에 출소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쭉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고 저기 11개 있죠? 11개 11개 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2호예요 2호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사건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뭐예요? 것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 4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특히 이제 218페이지 위에 거기 보충 나오죠? 그걸 꼭 별표해 주시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구체적인 예가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거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등기능력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 있죠? 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지붕이 있는 온실 축사 지붕, 주택 앞에 지붕이 들어가죠? 지붕, 지붕이 있는 온실, 유리 온실 축사 개방형 축사 있죠? 자, 개방형 축사 그래서 앞에 이제 몇 가지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문제 풀이할 때 또 한번 보면 돼요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여튼 그래서 등기능력 없는 물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딱 띄는 게 그거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당연히 모델하우스 그죠? 어, 그런 거 아니면 캐노피 같은 거 있죠? 그, 이 주유소 햇빛 가리기 같은 거 이런 게 등기 안 된다는 게 되는 건 개방형 축사 있죠? 그 다음에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자, 어디에 해면에 뭐예요? 앵커로 고정된 선박을 개조해갖고 호텔로 만들었다 절대 뭐예요 선박은 자, 건물 등기부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어?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권리는 있죠? 권리는 당연히 유치권 뭐예요? 점유권, 질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 머릿속에 암기할 것은 앞에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될 때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부일용 자, 부일용 조소지 자기 뭐 만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니까 이거 보상 없다 보상 없다 보상 없다 그랬어요 외우자 그랬어요 자, 이게 뭔데 일단 부일용 아, 부동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무슨 물건은 용익물건은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조소지가 뭐예요? 조소지 저당권이나 이렇게 저당권이나 소유권이 되는 게 뭐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지분은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이 저당권이나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지분에 의존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절대 뭐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예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공유 지분에 이 자, 뭐예요? 이 공유 부동산 이 지분이 있죠? 이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은 지분에서 할 수 없어요 왜? 점유를 해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부동산 전부가 아닌 자,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 절대 뭐라고 이 저당권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저당권이라는 게 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 안 되고 보존 등기 왜?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지분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 지분만 해달라고 그러면 등기부의 졸지가 졸지의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속 등기도 마찬가지다 아니 된다 자, 보존 등기와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걸 좀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뭘 분리처분하지 못하는데 자, 구분건물 전유 부분은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의 종단 권리니까 채권과 분리해서 자, 처분하지 못하고 지역권은 뭐예요? 자, 그 요역지수요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해요 하여튼 그래서 자, 거기 니은권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 있죠? 근거 없는 특약사항 없는 일을 했으니까 특약사항은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주된 권리고 절대 뭐예요? 지상권을 이자하는지 못하도록 자, 양도금지 특약할 수 없어요 근데 전세권은 종된 권리예요 전세권 채권에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이 등기가 근거가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분리쳐보지 못하는 거 디귿 대지사용권은 전유부 대구분 거문의 전유부는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자, 미은권의 저당권은 피담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고 농재 전세권 낸 게 안 되는 건 아주 수없이 듣죠? 농재 전세권 낸 게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거기 미은과 시윳은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와 자기 상속 지분만의 보존등기 상속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응은 관공소 또는 법원이 촉탁을 할 것을 뭐예요? 자,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등기인데 이거 신청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존등기라는 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인데 또 보존등기 한다는 건 등기부가 두 개만 되지 그 밖에 자, 신청 취지에 뭐예요? 법에 허위할 수 없는 거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 우리가 가등기 할 때 다시 보겠지만 가등기에는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 있죠? 가등기에 대해서 자, 가등기에는 뭐예요? 본등기 금지 있죠? 가처분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가등기, 본등기 금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나서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농재 전세권 낸 게 안 되고 있죠? 실타래 뭐예요?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가자니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그 쌍가립은 각하 사유가 각하 사유가 뭐예요? 강가하고 실행한 등기 효력이 있죠? 1호하고 1호 관할 것만과 2호 2호 아까 우리 앞에서 유효 요건 할 때 공부했어요 절대 뭐예요 등기관 질 건 맞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유효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다만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등기인청을 각할 때는 접수장의 비고란과 등기인청서 표시에 각하라고 주소하고 그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 기타 부속설에 편처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신청을 뭐 했다고 각하했다라고 이렇게 편처를 한다는 게 그러나 각하결정 등본을 겨부하거나 송달할 때는 등기신청서 이외에 첨부서른도 함께 겨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절대 뭐는 안 돌려줘요 절대 신청서 이외에 서류를 돌려주지 절대 신청서는 뭐예요? 돌려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시험 문제 30회인데 몇 년 안 됐죠? 각하할 경우에 모두 걸어가게 되면 자기 진반의 보존등기 자, 니을번 자기 진반의 상속등기 농재 전세권 안 되고 법원에 촉탁할 것을 뭐예요? 신청하면 안 되죠? 피난벌첸구가 분리해서 처분 안 되니까 다 해당되는 게 다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218페이지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거 계속 뭐예요?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읽어보고 꼭 지문을 잘 익히세요 내 눈에 이 지문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이해가 됐으면 안 해드려도 뭐예요? 보면 찍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부터 기억하자고? 자, 부일용 저소지 부일용 저소지 자, 국가가 부일용 저소지에 토지를 수용하는데 자기 지문만에 수용은 안 된다 상속 자기 지문만에 뭐예요? 보상은 수용해서 보상은 안 해주겠다 그래서 부일용 저소지에 부일용 저소지에 자기 지문만에 보상은 안 해준다 보상은 없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언제 어디 넘겨보시면 220페이지를 보자 220페이지 220페이지 보시면 잘못된 부분에 흠결 보정 그런데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등계인청을 받았는데 인감 유형이 5개월짜리예요 3개월짜리 바로 자, 바로 가서 자, 그 다음까지 끊어오면 다시 제출하면 그 오늘 받은 오늘 받은 뭐예요? 접수번호대로 등기가 실행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순위를 보장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날까지 가주면 뭐예요? 자, 신청 뭐예요? 신청받은 걸 유지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안은 뭐예요? 취안은 18일 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 이거 울고 있어 이제 뭐 얼마나 하면 나오는 문제가 다음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고 다음 중 갑구나 울고의 기록할 사항이 아니고 아닌 거 물어봤을 때 답은 항상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항상 어디에 이 표제부에는 뭐가 없어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 접수번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접수번호 하는 거 없다 접수연원이 있어도 접수번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건 접수번호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 사항란 있죠? 갑구일구 사항란에 기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는 이 접수번호는 어디에 갑구나 울구의 순위를 파악하는 데 기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항란은 우리가 뭐예요? 대지권 무슨 등기예요?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예요 뜻등기 뜻등기는 사항란에 기록해요 근데 뭐예요?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기록돼요? 표제부에 기록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줄이나 한번 쳐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1페이지 등기부에 기록사항 그래서 표제부 나오죠?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접수연월일은 있어요 뭐로는 없고 자 접수번호는 없어요 접수연월일은 있어도 그래서 거기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구분건물에 뭐가 있을 때 대지권 있을 때 그 권리가 하는 표시죠? 그 대지권 표시등기는 대지권 표시등기는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기록을 해요 그 줄치세요 동그라미 4번 구분건물에 대지권 있을 때 그 권리가 하는 표시 다른 말로 뭐라고 대지권 표시단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등기를 한다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등기를 한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거기에 220페이지 있죠? 222쪽에 그 쌍가리번 있죠? 쌍가리번에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3번에 거기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그 동그라미 접수번호 접수번호 동그라미 시고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대지권 뜻등기 나오죠? 그래요 대지권 뜻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대지권 뜻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자 사항란에 갑구나 을구에 대지권 뜻등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갑구나 을구 사항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항상 답은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 대지권 뜻등기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접수번호하고 대지권 뜻등기다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면 답이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등기화의 절차 그래서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겨부해 주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가 완료되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온 사람 1번에서 소유권 보존는 게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등기 권리자 있죠? 권리자 이 권리자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관이 권리자한테 뭘 겨부해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필 등기필 정보를 겨부해 줍니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항상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 자 겨부해 준 거니까 보존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소유권 무슨 능기 안 되는가 잊었는 게 안 되는가 아니면 의구에 무슨 능기 안 되는가 지상권, 지여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능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존 능기와 잊었는 게 설정 능기 있죠? 자 그 이외에 명의가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예컨대 단독 소유를 공위로 바꾸는 거죠? 그래요 단독 소유를 공위로 오신다니까 자 한마디로 뭐예요? 합의자 한 명이 더 추가된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 그 220페이지 참고로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뭐 해준다니까 이거 교부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한테 통제한다 그래서 2번 등기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뭐라고 작성하는 정보다 즉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에게 작성한 교부인다 이 경우 등기수에 교부하던 등기필 정보는 그 등기명이니 뭐예요? 누가 됐을 때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제공을 해요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고 이 사람이 뭐예요? 집을 팔거나 의무자가 될 때는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방문 신청일 때는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를 언제 받느냐 하게 되면 자 만약에 뭐예요? 보종사무위 처리와 복잡 사건을 제외하고는 늦어도 오전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날 12시 오후에 제출한 사건은 다음 다음날 12시 단지 그런데 전자 신청일 때는 뭐예요? 전자 신청일 때는 지원 처리 사건이나 보종사건을 명하를 사건 이외에는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 신청하고 뭐하고 전자 신청하고 뭐예요? 이런 시간이 다르다 참고로 보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에게 다음의 등기를 경우에 등기빌 정보를 작성을 하나 이외의 등기 있죠? 예컨대 말소등기나 멸실등기나 단독 신청 부동산 표시명 명의가 등기소예요 등기소에 명의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자 명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굳이 뭐예요? 아니 주소지 바꾸거나 어떤 권리를 말소하거나 그죠? 명의내 표시변경 이사지 주소지 바꾸거나 소재지 바꾸거나 이런 건 뭐예요? 필요 없다는 게 왜? 이건 당연히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기억처럼 보존등기나 설정등기나 명의가 올라가지요? 근데 물론 가등기권자도 가등기권자가 되니까 보존등기는 가등기가 안되니까 자 설정하고 이전등기 할 때는 자 등기표 정보를 줘요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변경이나 단독을 공유를 하거나 합의자가 추가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원래 소유권자가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도 2분의 1 갖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얘 몰래 공무선을 위주해갖고 이렇게 1번에서 뭐 했다는 게니까 이 소유권 보존등기 갑인 양 자기가 단독 소유인 양 딱 해놨다니까 얘 열받잖아 얘 잘못됐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이렇게 1-1번 1번 소유권에 무슨 능기 소유권에 뭐예요? 경정 능기를 해요 그래서 을의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소유권자가 갑도 되고 누구도 되고 있고 갑 2분의 1 을의 2분의 1 고쳤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 하거나 명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이렇게 뭐예요? 고치거나 아니 뭐예요? 합의자가 AB 갑을 갑을 있죠? 갑하고 을 둘 뿐인데 합의자 뭐예요? 합의자 명의 변경능력에서 병이 올라갔어요 이럴 때 뭐예요? 이럴 때 준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그라미 뭐예요? 5번의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 거기 국가지방체는 절대 주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권리자가 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거기 D급 건 있죠? D급하고 니을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자 예컨대 갑과 을이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는데 얘가 뭘 안 해가요? 얘가 등기를 안 해가죠? 이 갑이 등기인수총권에서 채권자가 돼서 채권자 대의에서 소송에서 승소하죠? 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1번 갑에서 2번 뭐 이전등기 을로 하죠? 이전등기 그 다음에 누가 갑이 채권자 대의죠? 이렇게 채권자 대의갑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등기에서 안 왔죠? 갑이 대의를 했으니까 얘한테 뭘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 2번에 쌍가루 2번에 완료 통지 작성 통지 그래서 승소하는 의무자 대의 신청 있죠? 아니면 직권보조등기 하는 경우에 이때는 뭐예요? 직권보조등기 그러니까 법원의 가압류 가첩은 경매 주택 임차권에 등기명령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조등기 하는데 그 보조등기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오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해졌으니까 이 사람한테 뭘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 그렇게 이해만 해보자 이해만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5페이지 그래서 그 제목도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직접 간 사람 등기관이 통지서는 뭐예요? 직권을 해주거나 대의 신청에서 한 사람은 그래서 완료 통지라고 내용 같아요 명칭을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바꾸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26페이지 보시면 등기원인정서에 반환이 있고 부본 자료를 작성하고 자 그 쌍가루 보니 조금 조그맣게 발표합니다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예요 그러면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장소관청의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등기 완료 후에는 자 대장소관청의 자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한다는 게 이거 통지를 해준다 통지해준다 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렇게 대장하고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국가가 이 땅 하나를 관리하는데 당이 뭐예요 이 소재는 이 땅의 소재는 뭐예요 어디는 어느 땅을 관리하는지 소재는 뭐예요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요 자 똑같으니까 뭐 예컨대 여기가 뭐라고 써있으면 1번에서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이면 여기도 뭐라고 써있어야 돼요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이다 이렇게 써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소유권자 갑이에요 자 물론 뭐예요 갑이 사망하시고 A라는 사람이 사망하시고 이 아들 뭐예요 아들 갑이 보존등기 있으면 보존등기 맞추면 아들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됐다고 소유권 보존 사유로 갑이 을료이전닝기 있으면 또 보내줘요 소유권자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전닝기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이건 등기는 법원 관할이죠 토지 하나를 관리하는데 이 법원하고 대장 소관청 대장 구청이나 시청이나 군청이 행정청이 뭐예요 한 알 토지를 두 개를 두 관공소가 이 한 알 토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뭐예요 다만 뭘 안하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물권변동원 등기하는 물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권리상 이 소유권의 권리상을 관리하는 건 뭐예요 사법부고 그 다음에 자 세금 거둬야 되니까 표의상을 관리하는 건 뭐예요 행정청이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국가기관이 뭐예요 하나의 토지를 두 사람이 관리하니까 이 소유권 관리는 등기세에서 이렇게 보존등기 등기 맞추면 소유권이 바꿔달라고 이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관공소는 소유권이 바뀌는 거 신경 안 써 왜 세금만 거두면 되니까 그런데 뭐예요 등기세에서 보내오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9월달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변경하면 이렇게 보존등기 맞추고 이전등기 맞추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에서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만약에 이사오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여기 경상남도 경상남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진주시 강남동으로 이사 왔으면 뭐예요 주소지 바꿔줘야 되겠죠 왜 땅은 충청도 있지만 고지서를 이제 서울로 보내면 안 되고 어디로 보내야 돼 이거 자 이 진주로 보내야 되니까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 맞추면 보내줘라 되게요 이 주소지를 서울에서 어디로 고쳐야 되니까 진주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자 기역의 소유권의 보존이죠 니엔의 소유입견의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저 소유권의 공유를 하위로 바꾼다든가 말소했었다든가 아니면 말소한 게 회복됐으면 보내줘라 근데 만약에 아닌 것 하게 되면 있죠 아닌 것 하게 되면 이 통지에서 소유권 변경 통지에 아닌 것 하게 되면 당연히 앞에 뭐라고 소유권이 나오지만 소유권의 뭐예요 가압류 소유권의 뭐라고 가처분이 있죠 이런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대장에 쓰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지상권도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 제가 세금 내는 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이제 조그맣게 하나의 별표지 있지 않죠 자 물론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전기 가등기 있죠 과세제로 때문에 이제 송부해준다 자 그렇게 보시고 줄이나 쳐놓으세요 1번에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이전 가등기를 포함해서 자 과세제로 때문에 이제 보내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아닌 것 있죠 자 건축문대장 소관청에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거기 1번 멸시레복 있죠 멸시레복은 뭐예요 소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멸시레복 등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건 뭐예요 필요 없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227쪽에 그 전산처리 전자신청 얘기 나오죠 그렇게 안 중요해요 요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시험문제 나온 답이나 뭐예요 답이나 좀 확인해놓고 보자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 뭐예요 그렇게 써놨는데 써놨는데 자 동그라미 3번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인청이라 하면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뭐예요 신청인이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기 전에 전산정보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있죠 신청정보를 서멸에 예출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뭐예요 전자표준 양식은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전자표준 양식이 전자신청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자 방문 신청할 때 쓰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건 참고로 이제 참고로 보시고 우리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때문에 전자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그냥 백지에다 써도 되는데 자 우리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게 되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오는 뭐예요 양식제가 있죠 거기 안 써도 그냥 백지에 써도 수 있듯이 이 등기신청도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그려서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국가가 만드는 그 표준 양식에 하면 좋겠지만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전자표준 양식은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관위 분지에 거기 전자신청이 가능한 자 쓰 있죠 줄 쳐보자 일단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청의 경우에 등기법에 따른 사용자 등록한 자연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상업등기법에 한 전자증명서를 받은 법인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전자신청이 가능한데 절대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자다 있죠 자 이렇게 전자 뭐라고 전자신청을 못하는 자다 이게 못하는 자 자 대표인사 이름이 뭐라고 법인 아닌 뭐예요 아닌 사단재단 있죠 사단재단은 못한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런 법인 아니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인증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사람이 자 왜 법인은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 법이에요 사법인들이 공법인들이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있죠 자격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절대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해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자 당연히 누구 자격 뭐라고 자격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아닌 자는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아닌 자는 뭐예요 아닌 자는 뭐할 수 없다 전자신청할 수 없다 못한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부모님은 부모님이 등기해 주잖아요 그건 방문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전자신청을 오로지 누구만 한다고 당연히 뭐예요 그 사용자 등록을 한 법자 자격 대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은 뭐예요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인청을 할 당사자 또는 신청을 대리하신 자격들은 최초로 어디인지 등기소에 한번 가서 뭐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법인이 상업 등기법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할 때는 뭐예요 그 사용 등록을 한 걸로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물론 뭐예요 자 누구한테 변호사 법무사한테 뭐예요 위임한 사람은 자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등록은 아무데나 가서 해도 돼요 절대 뭐라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그라미 이번에 세 번째 줄에 자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 있죠 주소지나 사무소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직접 주소해서 사용도 해야 되는데 다만 주시세요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유의할 때는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그 사용자 등록 있죠 사용자 등록 그 사용자 등록은 자 일단 직접 어디에 한 번은 어디에 가야 돼 등기소에 출석해야 된다 한 번 가서 출석을 해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은행 은행에 그 자 은행 그 인터넷을 위해서 은행 뱅킹 뱅킹 있죠 자 인터넷 뱅킹 저 이용할 때 어디 가서 꼭 등기 저 이 은행에 한 번 가서 뭐예요 OTP 있죠 그거 5천원 주고 사갖고 한 번 가서 그 소류 작성 하듯이 꼭 사항력도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4번에 그렇게 쓰여 있죠 사용자 등록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고 333이에요 유효기간은 333이다 333이다 유효기간은 몇 년이고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계속 몇 년씩 연장할 수 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그 얘기다 자 333이다 333이다 자 한 번 줄 쳐놓으시고 333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자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만료일 3개월 만료일까지 연장 그 연장은 계속 몇 년 3년씩이다 연장은 3회로 제한한다 말도 안 돼요 그거 자 229페이지 전자인청에 방법 써있죠 방법 써있는데 일단 자 거기 동그라미 쌍가리 2번 인간명 정보의 송신부로 그래서 등기 신청시 인간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용 정보를 모여 자 공인인용을 송실할 때는 자 그게 인간명같이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석주의 배제 있죠 출석주의 배제라고 하는 것은 자 방문 신청할 때는 출석을 했잖아 등기 써요 이거는 전자인청은 한 번 사용자 등록할 때만 출석하지 그 이외에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쌍가리 사업은 전자인청의 접수도 똑같아요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자 접수된 걸 본다니까 당사자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자 일단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이걸 보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못하고 자격 대리인 아닌 사람은 못하고 사용자 등록의 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이라고 그거나 참고로 보세요 요새 안 나온 지 또 안 나온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 돼 가니까 참고로 한 줄씩 혹시 어디서 종합문제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나 보자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좀 암기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꼭 시험 문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